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초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토픽은 My Dream My Dream 이라는 토픽입니다 내 꿈 이라는 토픽인데요 이 토픽에 주제에 맞춰서 작성해 주신 에세이에 대한 첨삭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줄부터 바로 갈게요 I have a dream 관사 잘 쓰셨네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Dream도 셀 수가 있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Do you know? 당신 알고 있습니까? 뭘 알아요? What it is 잘하셨어요 음운사 한 다음에 주어, 동사에서 간접음문 형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접음문 활용 잘 하셨습니다 다음 문장 가면요 It's a space scientist 그럼 여기서 is는 당연히 뭘 말합니까? 꿈을 말하는 거죠 내 꿈을 말하는 내 꿈이 아, space scientist 우주 과학자랍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당갑니다 I choose this 그리고요 영어에서는 관용적으로 잡으십시다 앞에서 나왔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this는 뭘 말해요? 앞에 나온 이 space scientist 이 친구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this가 아니라 어때요? 대명사로 가장 보편적인 대명사 is을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I choose it 이 is은 당연히 이 space scientist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because 왜냐하면 space scientist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space scientist 얘네들은 얘네들도 앞에 하신 것처럼 세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사어를 사용해 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because the space scientist can't know 알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뭘? what happened 참고로 what happened이 아니라 what happens in the space 이 s가 붙는 게 더 어떻습니까? 문법적으로 정확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주 과학자들은 안다라는 것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어때요? 언어적으로 더 수인이 높죠 그래서 know도 좋지만 space scientist can understand 그렇죠 understand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당황합니다 그리고 and I like it 그래서 it은 뭘 말하시는 건가요? 즉 space scientis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주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 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합니다 I know 주어동사 나왔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that 이라는 접속사 숨겨져 있겠죠 I know that it's hard 나는 어렵다는 걸 압니다 이 시 뭘 말합니까? 이 투부 정사 밑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주어는 이 투부 정사 밑이에요 그래서 to be a space scientist 그렇죠 우주 과학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 용사입니다 어렵다 라는 사실을 한다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당황합니다 but I will make my dream come true 하지만 I will make my dream 자 문법적으로 보면요 자 보십시다 실제로는 make my dream come true 관용적으로 많이 쓰여요 하지만 정확히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my dream은 뭐예요? 이게 my dream이 주어인데 얘는 3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come and 이란 comes true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들어맞는 데는 사실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당황합니다 I have to 나는 뭐 뭐 해야만 해요 have to 동사 원형이에요 나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hard 열심히 해야 돼요 and I have to read a lot of books 잘하셨네요 복수 나는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and 그리고 I am doing now 자 여기 시수하신 게 I am doing do는요 참고로 타동사입니다 그렇죠? 타동사라는 얘기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고 있는 대상은 study hard 공부 열심히 하는 거 1번과 어때요? read a lot of books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거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들을 모두로 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하고 싶으시다면 I am doing them 복수니까 그렇죠? 1번 2번 하나 둘 두 개 복수니까요 I'm doing them now 나는 그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자 잠깐만 또 보시기 편하시지 제가 살짝 좀 내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갑니다 I sometimes think 나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여기도 어때요? 뒤에 주요 동사 있으니까 that이라는 접속사가 숨겨져 있겠죠 나는 that 이하자를 생각합니다 I want to give up 자 이것도 똑같아요 give up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만약에 my dream이라는 목적을 쓰면 I want to give up my dream 하셔도 되고 혹은 I want to 이 사이에 넣으셔도 돼요 I want to give my dream up 하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근데 만약에 내 꿈이라는 그것이라는 대명사 있으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I want to give it up give it up I want to give it up 하시고 이렇게 반드시 가운데 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약속이 있죠 우리 구동사 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give it up 혹은 I want to give my dream up I want to give up my dream 이 세 가지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단갑니다 but my dream stops in 하지만 나의 꿈이 얘가 동사예요 나의 꿈이 멈춥니다 멈추게 합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멈춥니다 멈추게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한국말로 다시 써서 영어로 안되면 한국말로 다시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영어 표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갑니다 I'm thank you I'm thank you 그렇죠 I'm thank you to my parents 나는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보세요 땡큐라는 말이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I'm thank you 그렇죠 나는 너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땡큐라는 말이 땡큐라는 말 자체에 얘가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가 동사로요 감사하다 그렇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라는 표현이지 아니면 다른 의미지 정리하시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라는 표현이면 그 표현으로 수정해서 그렇죠 교정해서 다시 보내주시고요 단갑니다 because 왜냐하면 my parents help me 우리 부모님은 help me 나를 도와줍니다 그렇죠 나를 도와줘요 근데 뒤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도 어때요 that이라는 접속사가 숨어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도와줍니다 I can study 그렇죠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줍니다 이런 표현도 좋지만 어때요 이 help란 동사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준세역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my parents help me 그냥 study도 문법적으로 충분해요 그렇죠 study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study도 가능하고 to study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얘는 투 부정사도 되고 원형 부정사도 되고 그쵸 준세역 동사 help 준세역 동사 help의 특징이라고 했죠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my parents help me study 혹은 to study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간단한 표현이 있어요 단갑니다 when my mom and dad 언제 my mom 하고 dad 우리 아버지 하고 어머니가 wasn't my mom and dad 이거는 뭐 그런 의미로 쓰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상시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닐 때 그런 의미인가요 정확한 그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국말로 다시 한번 의미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럴 때 I couldn't do 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I couldn't do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so 그래서 I always thanks 나는 항상 thanks to my mom 여기는 제대로 하셨네요 그렇죠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아 어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마워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근데 자 여기도 중요한 게 자 보세요 땡크가 동사라고 했잖아요 괜찮으십니까 땡크가 동사라는 얘기는 여기 어때요 주어 주어가 3인치 단수 현지일 때만 여기 S가 붙겠죠 보이십니까 그쵸 근데 여기 땡크서부터 만들잖아요 그쵸 주어가 3인치 단수 1대 S가 붙어 있죠 땡크 자체가 동사기 때문에 그쵸 얘는 1인치기 때문에 so I always thank to my mom and dad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당합니다 and I will make my dream come true 그리고 나는 나의 꿈을 이룰 겁니다 여기도 원래 정확한 문법상으로는 dream comes true 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가세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이 앞에 문장이 이 친구와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연결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조금은 결론을 내려면 아 결론으로서 나는 나의 꿈을 이룰 거야 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려면 어때요 조금 연관성이 있고 그쵸 아 니가 이래서 당신이 이래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라는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는 문장들이 와야겠죠 글짓기라는 건 영어도 구리다 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 누가 들어도 아 그 누가 읽어도 아 얘가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결론을 냈구나 라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수업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라든지 혹은 대절을 이용한 어때요 문장을 이제 충분히 늘리는 거죠 충분히 늘리고 보다 다양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수업시간에는 잘하시더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숙제를 해보니까 시간도 모자라가지고 여기 한번 밑에 여기 써있네요 잠깐만요 좀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조금밖에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왜 이래요 숙제를 좀 더 제대로 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수업시간에 배웠던 그런 관계대명사라든지 그쵸 글을 보다 윤택하게 글의 표현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문법적 약속들을 자꾸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활용해봐야 자기가 본인이 틀리고 있는지 그쵸 아니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쵸 선생님의 점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좀 확인해보시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나 동영상 밑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점상태 뵙겠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